네이달리오 선택한 종목 buy and sell 그리고 인플레이션 수혜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이슈 및 뉴스를 요약하겠습니다. 증시 뉴스입니다. 성장주는 상승하였고 가치주는 하락하였습니다. 투자 전략입니다. 채권 투자는 상승하였고 가치주는 매수 우세입니다. 주간 이슈입니다. 인플레이션 완화와 네이달리오 buy and sell 종목이 어떤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간 3대지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슨은 마이너스 1.1% 하락하였고 S&P500은 마이너스 0.3% 하락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나스닥은 0.7% 상승하였습니다. 나스닥이 상승한 이유는 이번주 AI 기업 위주로 상승장이었습니다. 특히 파급력이 큽니다.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이 상승을 주도하였습니다. 나스닥은 상승 가치주의 성장조로 구분된 한조입니다. 특히 페이팔은 수익성 우려로 주가가 폭락하였습니다. 미래를 반영한 기업이 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간 기업 분석입니다. 특히 AI 주도주 역할을 한 구글이 10% 상승하면서 52주 하락률 기준으로 4%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마이너스 47%가 남았고 애플은 마이너스 2%뿐이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마소는 마이너스 1%로 정고점까지 돌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빅테크는 정고점 탈환이 임박한 상태입니다. 조만간 정고점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주요시장 지표 3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원형입니다. WTI 이번주 계속적으로 하락하여 이번주에만 마이너스 1.23% 하락하여 70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신년물 국채금리입니다. 28% 상승하여 3.463% 상승되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달러 환율입니다. 이번주에만 시츄론이 상승하여 달러당 1,343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번주 거래량 탑3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주 1위는 TMF입니다. 장기채 곱하기 3배 네버리지로 735억 매수하였습니다. 2위는 금리 인하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2위는 탑 파이렌셜 주식으로 최근에 급등한 주식입니다. 투기 세력이 엄청나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투자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3위는 SOSL로 반도체 네버리지 3배입니다. 367억 매수하였습니다. 투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주요기사 3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입니다. 미 연준이 추가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고 시사하였고 추가 통화 긴축이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엄청나게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번째입니다. 테슬라 차량 가격 수익성 악화로 최근 가계 인상을 두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입니다. 애플이 중국 공장 축소하고 베트남과 인도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탈중국화가 가속화되는 것 같습니다. 삼선전자와 애플이 최근 중국 공장에서 베트남과 인도 공장으로 이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 중소기업과 대기업에서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주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것은 인플레이션 완화 수혜조 탑3입니다. 넘버 1은 아마존입니다. 3.81%이고 넘버 2는 베스트바이로 2.79% 마지막으로 넘버 3는 오라일리입니다. 1.84%입니다. 앞으로 인플레이션 완화 될 때 수혜를 받는 주식으로 확인하시면 다음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것은 내일 달로 포트가 공개되었는데 매수 탑3는 구글 메타 마소입니다. 그리고 매도 탑3는 VW 버쿠시아 워렌버핏의 회사 JP Morgan을 매도하고 중국과 구명주는 매도하고 있고 빅테크는 매수 중입니다. 앞으로 AI 성장주에 베팅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번주 주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6일 주택시장 지표를 발표하고 홍디포 실적을 발표합니다. 5월 17일은 타켓 실적을 발표하고 5월 18일 목요일은 G7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마트 실적도 발표하고 5월 19일 금요일은 선물옵션 만기일입니다. 이번주에는 월마트와 타켓 실적 발표인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미국의 소비자 심리지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요일은 선물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병동성 장세가 될 것으로 주의를 유의합니다. 지금까지 경제독립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